자,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하이비씨 먼저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 하이비입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네, 어땠어요? 오늘 긴장돼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조금 전까지 가서 대기실에서 꺽꺽거리면서 웃으시던 우리 유씨 어디가고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아침에도 일찍부터 준비하셨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응원의 메시지가 있었나요? 아침에 나올 때 가족들이 응원해주셨나요? 네, 저희 큰 아들이 오빠 자라로 오라고 뽕뽕뽕 해주고요. 응원해주셨습니다. 작은 아이는 그때 뭐.. 작은 아이는 자고있어요. 작은 아이는 자고있으면 너무 잃은 시간이네요.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쇼케이스의 첫 번째 스스로 포토타임을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BC 마이크 저한테 주시고요. 네. 자, 가운데 포토존에서 자유로운 포즈를 한 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으로 포토타임 포즈 취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오른쪽으로도 살짝 몸을 틀어서 포즈 취해보겠습니다. 포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 왼쪽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자, 포즈 보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 공식적인 포즈 한 번씩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 유비씨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툭툭 튀는 매력. 또 우리 유비씨 보고 있으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자, 에너지를 우리 오늘 기자님들께서도 느낄 수 있게. 네, 달기차게 포즈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보여주세요. 네. 자, 허리 똑같이. 똑같이. 네. 네. 자, 우리 유비씨 오늘 예쁜 사진 많이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승방기에 가장 많은 또 하늘을 모았던 미스트로새 우리 하유비씨가 오늘은 평생의 편의한 새의 노래로 많은 디레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상초, 왼쪽으로 상초. 네, 한 번 더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먼저 가볼이. 하나, 둘, 셋. 승방하셨습니다. 네. 자, 유비씨 포즈 택. 아마 우리 기자님들이 예쁘게 잘 찍어주셨을 거고요. 유비씨는 잠시 이제 무대 준비를 위해서 대기를 해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순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드리고 대기해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전담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씨. 자, 오늘 저희 쇼케이스 아주 네, 심플하게. 잠시 후에 뛰어내려고요. tym guitar możбед裡 넝